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철도 차량 구입비 국비 지원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의 전체 차량 구입비 627억 원 가운데 국비가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26억 원 증액됐고, 대전 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차량 구입비도 국비가 49억 원 늘게 됐습니다. 존폐 기로에선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이 9월 3일부터 8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와인페스티벌은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명칭을 국제와인엑스포로 바꾸고 축제 기간을 늘리는 한편 행사장을 한비탑과 엑스포 광장 일대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입장객들에게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현금 카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져 문을 닫았던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참사 이후 8개월여 만인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건물 보수와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 주요 매장이 입점한 지상층만 임시 개장하고 불이 났던 지하주차장은 도색 작업 등을 거쳐 2, 3개월 뒤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그때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아울렛 주변도로 1.5km 구간 1차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지난해 9월 지하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에서 불이 시작돼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전 등에 있는 31개 공공기관의 충남지사 분리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일단 이들 기관에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정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학부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는 4년간 매년 7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충남대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연합과 호서대, 명지대 연합이 각각 동반성장형 부문에서 선정돼 4년간 최대 8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전시의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인권단체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시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돼 온 대전시청 북문 앞 공간에 화분을 설치하고 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등 대전의 인권보장 체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며 위기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 마련을 충청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김태흠 지사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거를 지시했다며, 지방정부라도 적극적으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어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구속상태로, 1명은 불구속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태안군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친구 1명을 7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지만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부동산 법인 대표 50대 A씨 부부와 관련해 피해자가 모두 14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세종 지역에 천여 채 주택을 보유하며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 부부를 조사해 왔으며, 이들 부부를 도인공인중개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한 결과 검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양식장 28곳, 위판장 18곳의 넙치와 꽃게, 김 등 24품종 107건을 대상으로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료에게 폭언하고 상관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충청소방학교 입교생 2명이 퇴교 조치됐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폭언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입교생 3명을 대상으로 학칙 위반 심사를 벌여 2명은 퇴교 조치하고 1명에게는 벌점 30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찰을 받은 지도팀장은 파견 만기로 인해 원근무지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세종시의회 새 의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석 상태였던 의장과 제2부의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2도, 세종 30도, 홍성 29도 등 27도에서 32도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은 무단 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안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와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감사합니다.